오늘의 아침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에 락터프리 우유를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아침부터 띄워놨어 아침에 바람대로 나왔는데 눈 열리는 소리 들리자마자 애가 달려오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로 숨었다? 그랬더니 막 끌어가지고 Galaki가 다시 가져온ём 진짜 아들은 이렇게 키운 것도 아들 키우려면 강아지가 한 price nickel 강아지가 대신 놀아주게 응 다 대형견이어야해 그니까 되고 완전 잘라내기래 같이 커야해 내 아들이 대발로 뛰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저의 티셔츠인데요 원래 오늘 세탁소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 숙소 주변 코인 세탁소가 콩리스들한테 점령 나겠다는 이슈를 듣고 일단은 입을 만한 애들만 빠르게 손세탁을 하고 집주인 꼬맹이의 놀이터를 저희가 침범했어요 알고 싶지 않으니까 알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오늘 밥이야 어떻게 해? 귀여워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너무 웃겨 그리고 너무 우리 같다 언니 만약에 얼굴을 바르고 재활을 해서 정말 잘 맞아서 얼굴 관계를 했어 근데 너무 언니 취향이 나 그니까 그 취향이 아닌 게 개 빠왔다는 거야 아니면은 괜찮은데 내 취향이 아닌 거야? 그냥 언니가 못 만나게 그럼 안 돼 진짜? 아 근데 고민을 좀 해보긴 할 것 같아 그니까 진짜 진짜 뽀뽀도 못 할 정도의 그건가 싶으면 사실 안 될 것 같아 중요해 얼굴은 중요해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우와 아 진짜 힘들다 이거 그치? 생각보다 빡세 이거 애들이 해? 아니 근데 안 맞는데? 아 창문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무슨 이 조그만 집의 창문이 아니 무슨 이 조그만 집의 창문이 망했다 망했다 망하지 않았어 망한 건 없어 그치? 망한 건 없어 아우 달어 아니 근데 뭐든 다음에 전 연인을 욕하는 거는 나를 욕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 뭐야 자기 가슴털이랑 대화하는 남자 어때? 전현무가 그런다 생각해 와우 내 역자도 다 이 고양이 와 뭐야 너무 귀여워 고양이 인형이 누인가요? 윤지 언니의 사랑스러운 고양이 고양이 보여드려줘 고양이 보여줄게 어때? 어때? 고양이였어 너무 귀엽지? 오우 귀엽다 아 근데 너네가 색감을 좀 못 맞추긴 했는데 아 아 엄마 어쩔 수 없어 최선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재밌었다 와우 진짜 재밌었다 여기는 잉글루드 쪽인데 윤지가 말하길 창문이 이렇게 창살이 되어 있고 하는 데는 갱들이 많아서 많이 털어 간대요 시안이 그렇게까지 좋은 동네는 아니라고 합니다 슬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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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훈련할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미국식 레스토랑이고요 걸어오시는데 어떠셨나요? 발이 별로 아팠고요 아차차차 발이 아팠고요 조금 고됐다 조금 고됐다 조금 고됐다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 있다 멀리 있다 지도를 믿지 마십시오 지도를 믿지 마세요 지도를 믿지 마세요 메뉴판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놈스 75주년 기념으로 나오는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기본 메뉴들은 요렇게 팬케이크를 푸토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푸토 맛있겠다 푸토로 먹을까요? 응 나 푸토 좋아 미국식 브런치의 느낌 핫도그 진짜 미국 즐기고 오자마자 너무 좋았다 앙소한, 하얀, 하얀,어,어,어,어,어,어 진짜 미국 즐기고 오자마자 신라면 때려놓고 무한도전 보고 아니 이 문 하나로 미역국이 나뉜다니까 이 안은 한국이야 저 불닭을 어쩔 건데 저거 불닭과 미역국 밥을 어떡할 거야 저거 미역국 맛있겠다 기대된다 다들 이렇게 보통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엄청 많은데? 캘리포니 어드벤처 진짜 많다 어느 쪽으로 갈까? 근데 확실히 어드벤처가 사람이 적다 그런가? 그런건가? 애들 데리고 가는 것 같아 그니까 우리가 갈 곳 복작 복작하네 아주 그냥 근데 롯데네드보다 싼게 안 물리는 것 같아 와 트롤리 언니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인가 봐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윤지야 이거다 디즈니랜드 스타벅스 너무 귀엽다 저기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브랜드템이야 진짜 진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 가장 인기있다는 지니패스로도 할 수 없다는 카렌드 기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사회에서도 문으로 못 사는 기구 얘는 아주 개인으로 또 사야 단지 이 기구 하나만을 위해서 구매를 갈겨야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진짜 쾌감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꼭 친구와 옆자리에서 정말 짝짝꿍 하면서 탈 거 아닌 이상 싱글라이더를 타세요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근데 싱글라이더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싱글라이더 줄이네 cinq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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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미치겠네 아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 왜 이렇게 조그만 애가 있어? 일부러 맞춘 걸까? 아아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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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는 여자! 지금! 아니 지금 나 엉덩이가 찢어버려! 아아! 아아! 진짜! 아니 근데 뭐 나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앞머리가!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나 지금 안 웃었을 때 못돼! 아아! 아아! 와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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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테이트 아저씨가 있네요! 인사이드 아웃! 와 인사이드 아웃 너무 예뻐! 뭐야? 아아! 아아! 이래일이 미쳤는데? 엥? 기다려 가지고 올게! 마싶나요? 비싸고 짜고 맛있어요! 맞아요! 베스트는 무엇인가요? 맥앤치즈 눈이 약간 피곤해지셨어요 지쳤나요? 아니요 비영 어떠십니까? 두 번째 베스트 자크비어를 먹기 위해서 저기 예쁜 언니꺼 훔쳐보고 시나몬 또 여기 입구에 시나몬 묻혀주는 거가 있어가지고 저건 무조건 다크다 하고 시켰는데 또 실패했지만 이게 진짜 맛있다 충분히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 실패가 아니다 고로 성공이다 실패란 없다 오우 시스오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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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to let Mickey and Minnie know that we are ready to party! So, sing this with me! Mickey's Trick and Treat! Mickey's Trick and Treat! Mickey's Trick and Treat! Happy Halloween, everybody! It's so good to see you! Cookie's Story! And of course, there'll be treats! I'll be candy, lots of candy! Well, I think you're going to use your candy! Yeah, I'm sorry! I'm sorry! I'm gonna do it! You don't look like recruits! Re-initializing! Taskmaster! What do you want? Take me inside the crate jet! It's in the jet! I'm going to go to the web singer theater! Using all-board tech, you will be able to sing web! Just like my playing Spiderman! See there! Your presentation is... All you have to do is sing your arm in the direction you want to shoot web! So, I'm going to play a game. Ah... Cometheus? Watch... difficult... including foreigners here... See you first! There right! It's so stupid... Shit... Why is it so good? 이곳은 물이란다 말도 안 돼 저의 최애캐 이름이 뭐였죠? 설리방? 네, 설리방. 보통 설리라고 부르고요 설리방 선생님 아닙니까? 설리방 선생님은 다른 분이시다 얘야, 이것은 물이란다 고등학교 7학년 특정학생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인사에 계신 분들 인사에 계신 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방역을 방법으로 알아듣는 게 학생들과 함께 적응하입을 한 장소 현실에서는 이것은 를 Cup 우린 좋았어 엥imiz이 볼트에 있는 거야? 오! 거짓말이야! 내 형, 내가 어디야 돼? 퀴링은 못 건졌지만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나요?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빙봉이다 저거 빙봉 빙봉 여러분 여기는 빙봉의 스위트스톱라는 샵인데요 여기에 골라서 만들 수 있는 머리띠가 자기가 캐릭터를 선택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는 너무 귀엽죠? 무서워요 오 김장대 오 김장대 오 김장대 오 김장대 오늘의 빙봉은 정말 좋았나요? 햇빛이 없는 날이 없죠? 네 예쁘다 마찬가지 오늘 즐거우셨나요? 너무요 저는 완전요 정말 힘드네요 저희 일어난 지 11시간 정도 됐는데 걸은 지 11시간 됐네요 즐거웠습니다 귀여워요 저 문만 열고 들어오면 이곳은 한국이다 미래의 혼모양 저야? 마라탕이다! 마라탕이 벗기 마감 오니까 약간 흐리네요 웰컴 투 해모사비치 내리니까 그래도 따뜻하네 햇살이 여기는 소품샵 같은 거고 음 좋다 진짜 아기자기한 감정 좋아한 사람들은 산타모니카 이런데 말고 여기가 음 아 너무 좋은데? 바람분다 베니스가 약간 양양 같고 베니스가 약간 양양 같고 아하하 베니스가 약간 양양 같고 아하하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투! 아하 자외선과 한발짝 멀어지 상콤해요?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이 다리가 라라밴드에서 라이안고슬링이 걸었다는 그 해모사비치의 다리입니다 날씨가 완전 하늘이 완전 맑아졌어요 아사히 몰을 시켜봤어요 너무 아름답죠? 오늘의 점심 겸 저녁을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의 점심 겸 저녁을 해결할 것입니다 가볼까요? 땡큐 땡큐 여기는 식전빵이 무료라고 하네요 아주 좋은 곳이고 사장님이 너무 귀여우세요 어머 오늘의 스프고요 왜 이렇게 맛없게 나오네 이것은 오징어 튀김이 땡큐 땡큐 수프라고 하네요 이 감동을 얘기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감동의 맛 감동의 맛 버섯이랑 고기랑 아주 약간의 매콤한 맛 피만 같아 페페론치노 페페론치노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음 너무 맛있다 미식과에요 짱 그 방금 방금 밥 먹고 온 여자들 봤는데 방금 막 밥 먹고 집에 도착해서 씻지도 않고 지금 맵다 2차고요 이게 레전드 일단 남아서 먹을 수 없어 이 물.. 이거는 그 물통이 정사하는 브라타에게 씽긴 일을 맡겨보았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흫